3교류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14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녕으로 2024년 9월 16일이고요. 흡녕으로는 2024년 8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시, 갑진년, 계유월, 개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개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청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열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개라고 하는 열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무엇과 같다? 차가운, 냉기의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감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쪽이 되겠습니다. 북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가 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는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가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 물이 점점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지푸른색, 검푸른색, 금이 들어가면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가 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 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 라고 하는 뜻은 어떤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네 질 수도 있고 동그랄 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팡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땐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물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내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 지금 우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길 바라구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적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 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호수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상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것 음용수 같은 것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막다라는 거예요. 막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진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논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두는 거고 그 개수의 핵심은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거 설명 신왕했을 때 신왕했을 때 뭐라고 씁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물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은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가 여러분은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 기토를 사수에 섞여져 있다. 감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줍니다. 이 감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물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 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 바로 이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모기토가 있어서 물이 타기실 때는 감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관도 일관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관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감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은 마치 경금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만 늘어져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왕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된다. 이때 종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쓴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국화에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복으로서 병화를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원하면 무투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화를 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투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 개수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투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투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투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술관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수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써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다. 임수는 큰 무리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하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두둑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겨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신금 없으면 경금은 무엇입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이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죠.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땐 당연히 신금이지만 4월, 5월, 2월, 진술중, 2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땡겼어야죠.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수일관은 왕하면 병하감복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겨주시기 때문에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관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문에 원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 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내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춘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춘하, 추동 사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쇄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다.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축월 같은 경우 임수, 계수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이기전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면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재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 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천,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배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에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유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유월은 바로 입, 추가 아니라 백로와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유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추,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유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상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열두 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관이 무토, 임수,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관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채용하거나 용신을 채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유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섞여져 있지만 유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만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유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채용하거나 격을 채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유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원철금 금방 땅속에 섞여는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 귀걸이 같은 개념이 있죠 도자기 같은 개념이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유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유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든 임수일간이든 수일간이었을 때 유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유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 수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 유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도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유월은 신월하고 유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에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유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지월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유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술을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 유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가 일간이 유월에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 무토, 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유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유월은 임수를, 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유월 특히 지금은 유월이니까 유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죠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유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태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이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유월에 굉장히 신유수럴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뤄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이 왕한 6월에 일간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까요? 제가 어저께 임수할 때 힌트를 드렸습니다 6월에 신금이 일간이 되거나 임수가 일간이 되거나 개수가 일간이 되거나 이거는 모두 어떻다? 금, 백, 수, 청함을 좋아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금,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신금은 신금이 금백수청이 되려면 별도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좀 얻은 것이 필요하겠죠 개수가 6월에 태어나도 이건 금백수청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벌어졌으니까 우로수라고 했죠 청진감이 생명인 것이 바로 개수고 그래서 제가 개수를 설명할 때는 개수가 액할 때는 금으로서 수를 생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경금으로서 생겨주는 것보다는 뭘로 생겨주는 것이 좋다? 신금으로 생겨주는 것이 좋다 왜요? 음, 생, 음의 공, 음, 생의 지공이기 때문에 맑은 개수는 맑은 신금으로 생겨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신월 같은 경우에는 신월, 이신월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금이 왕하긴 하지만 안에 무, 토 라고 하는 것이 섞여져 있고 임수도 섞여져 있죠 개수가 임수 보면 좀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바닷물하고 우물하고 섞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백수청을 논하지 않는 것이고요 6월은 순수한 금, 특히나 경금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금백수청을, 이때는 임수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체로 개수가 6월에 되려면 금백수청을 논하기 때문에 역시나 뭘 보면 안 된다? 토를 보게 되면 삭 배려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6월에 개수가 금수가 왕이 지민 한스페지이기 때문에 병화와 감목을 아울러서 이렇게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6월의 개수, 금백수청을 논하는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무토, 기토가 있을 때 감목으로서 제한다고 해서 금백수청으로 다시 환환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 탁해져 있는 물을 정수기를 걸러봤자 좀 찜찜하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냥 맑은 물을 수돗물을 정수를 걸러서 먹으면 그냥 수돗물, 수돗물 자체도 뭐 요즘 아리수 같은 거 먹으라고 하는데 오줌물, 또락물 걸러다가 이렇게 걸러서 먹으라면 아무리 정수기가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좀 찜찜하죠 원래 정수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 정수기라고 하는 것이 왜 만들었느냐? 우주인 때문에 우주인 때문에 정수기를 만들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로 비행사들이 갈 때 물을 많이 못 가져가잖아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로 샤워하는 것은 안 되고 무슨 이상한 거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로 샤워를 그런 걸로 또 하죠 그러니까 마실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소변을 보게 되면 이걸 갖다가 정수로 걸러서 먹는, 먹기 위해서 정수기를 애초에 정수기에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였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워터 월드인가요? 워터, 케빈 코스로 나왔던 워터 월드에서도 바다 위에서 생활하다 보니 바닷물을 먹을 수 없죠? 정수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변을 걸러서 먹는 것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수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태생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걸러 먹는다 하더라도 깨끗한 물을 걸러 먹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소변을 걸러서 주면은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개수는 역시나 보다 청징함을 잃으면 개수로서의 생명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백수정을 휘한당 사주가 한 스페이지이기 때문에 병화감목을 추용해서 사주를 좀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정도 방점 찍어 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원령 6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원령의 특성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중요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죠 어떤 틀 속에서 사주 여덟 글자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 바로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격국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 여덟 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은 사주를 보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매우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또 격국과 용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격국 중에서 전환격, 종격, 합합격, 기타, 재격 등등등등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십정격만 알아도 80%는 사주를 풀 때 80% 이상 다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어려운 격들을 들입다 파느라고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기를 좀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십정격만 잘 아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일간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유금 또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 되겠습니다 음 대 음의 관계 음수인 계수가 월지에 있는 음금인 주금을 보았다라고 하고요 금은 수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월지에 있는 유금이 일간인 계수인 나를 생한다 나를 생하는 것 생 아자라고 하고요 인성이라고 이렇게 쓴 인성이 맞죠? 인성 인성 헷갈렸습니다 자 내가 생하는 것이죠 내가 이거는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이렇게 쓰죠 제가 이거 하고 제가 지금 순간 헷갈렸습니다 자 나를 생하는 것 생하자 인성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 식상 식상은 여자 입장에서 자식과 같은 것이고요 인성은 남녀 불문하고 나를 낳아주는 어머니와 같다 물론 생모도 있을 수가 있겠고 적모, 생모, 정모 같은 말이고요 계모도 있을 수가 있겠고 서모도 있을 수가 있겠고 양모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모가 좋고 계모는 나쁘다 팽더거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나를 낳아주는 생모가 좋겠지만 결국은 나를 케어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서모나 양모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인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요 편인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보게 되는데 육신으로 나눠서 정인은 그야말로 나를 낳아준 생모, 정모로 보는 것이고 편인은 계모, 서모, 양모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편인은 나쁜 것, 정인은 좋은 것 이렇게 단편 일률적으로 단순 무식하게 흑백 논리로 이렇게 양단간을 딱 잘라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강조하는 거 보여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인이 좋은 일간이 있고요 편인이 좋은 특정인, 대표적으로 편인을 좋아하는 게 지금의 계수, 을목 같은 경우에는 편인을 좋아합니다 신금도 일간의 특성상 무토인 정인보다는 기토인 편인을 더 좋아합니다 이거는 일간의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냥 무조건 정인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안 됩니다 계수라고 하는 것이 경금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금다수탁이 돼서 좋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 정인이 임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수다 복부가 돼서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기토는 무토로 보면 토다 매금이 돼서 안 좋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의 관계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력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인이 되는데 오늘은 음수가 양금 음수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편인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6월은 금왕절이 되겠습니다 금왕절 그리고 금이 제왕지가 돼서 계산 가장 왕하다라고 했는데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 6월은 12달 중에서 금이 가장 왕하기도 하지만 금이 가장 깨끗한 시절이 바로 또 6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은 금수가 있을 때 금, 백, 수, 청함을 좋아한다라고 했죠 다른 말로 금수, 쌍, 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금이 6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보는 경우 임수가 6월에 태어나는 경우 또는 계수가 6월에 태어나는 경우 또 한 가지 병화가 6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치유하는 경우도 금, 백, 수, 청을 논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임수, 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또 신금이 6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쓸 때 금, 백, 수, 청함을 아주 아주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 백, 수, 청하다라고 한 것은 금과 수가 맑고 깨끗하다라고 했는데 토가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은 오금이 될 것이고요 수는 탁수가 될 것이죠 그래서 6월에 금, 백, 수, 청이 되려고 하면 토가 없어야 되고요 그러다 다음에 보험 하나 드러나야 됩니다 간목이 있어서 토 기온이 약간 끼게 되면 저 간목으로서 토를 다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금, 백, 수, 청의 하나의 단점이 금, 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이니 한습해진다라고 해서 차가워지는 것이니 조후의 의미가 필요하다 조후는 정화로 하기보다는 병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계수가 태어나게 되면 물론 월령 자체에도 유금이 있지만 계수가 좋아하는 것은 경금이 아니라 신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금으로서 계수를 생겨주죠 그러면 금수만 이렇게 있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이니 뭐다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6월에 계수는 신금, 병화, 병화신금을 대동했었을 때 병화 자체가 약하다라고 봤을 때 지지로 인사, 오, 등의 병화가 좀 뿌리를 두는 것은 조나 가장거리는 것, 토가 있으면 금백수청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식 보는데 일단 월간 보도록 하죠 계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임수, 계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금백수청은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았죠 물론 계수인 비결이 투출하게 되면 사주가 더욱 차가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일지의 미토, 개미일주 미토토가 있으면 계수는 예민해지고 신금은, 유금은 탁해질 수가 없겠죠 이 정도 되면 금백수청은 물 건너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역시나 연지에서 진토를 봤습니다 진유합금이 된다 하더라도 통기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물은 조금 뿌얘졌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있어서 이 간목이 통기를 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만은 중요한 건 토가 아예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토가 있은 연유에 뿌얀한 부유물질 걸러내도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오늘은 미토진토가 있기 때문에 금백수청은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사주에 화가 없기 때문에 사주가 좀 한습해졌다라고 보면 되는데 한 가지 여기 봤을 때 어떤 분들이 자꾸 화가 자체가 없잖아요 미중정아 하나밖에 미중정아는 거의 저 같은 경우 무시하고 삽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명합파가 되지 않는 이상은 미중정아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자꾸 만약 이 정도 듣는데 미토는 열토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조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원령을 봐야지 일지에는 미토를 가지고 조우가 끝났다 생각하시면 사주를 잘못 그러니까 태균도 잘못하는 것이고 사주 기록을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미토 가지고 조우가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가 나와 있습니다 임자시 자 6월에 이렇게 임수까지 투출돼 자수까지 얻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개수라기보다는 임수화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일단 뭐 일간 개수 자체가 약하지 않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에도 화가 없는데 생시가 정해졌는데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상습해져 있다 얼지는 미토 가지고 보다 조우가 되지 않는다 이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 운으로 가서 조우가 시급하다 이렇게 가면 보면 되겠고 병화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화를 봤어야지만 상관생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화를 보지 못한 것이 매우 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개신하고 임자시하고 비슷비슷한 물론 임수가 청완에 투출된 것과 임수가 투출되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임수 개수 자체가 약하진 않다 월령에 생을 맞죠 진에 뿌리를 뒀죠 해수에도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목이 진 미 해다 뿌리를 뒀죠 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가 없는 것이 몇 분 단점이 되겠습니다 운은 역시나 목화 운으로 가서 뭐가 필요하다 조우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 복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가빈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의외로 이쯤 되면 의외로 수가 왕하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임자시 개신은 수 자체가 자수 해수에 뿌리를 뒀지만 이거는 솔직한 말로 개수가 유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개수가 통근을 어디다 하느냐 그 말을 그걸 물어보는 것인데 개수가 통근할 수 있는 것은 진중 개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금의 통근이 되지 않죠 유금은 그냥 금의 생활 부품의 의외로 이 개수가 심약한 구조 제가 어저께 임수가 6월에 태어나도 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다라고 했는데 개수는 이건 신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간목이 있어서 수의 기원을 설하기 때문에 물론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과운이 아니라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을묘씨 선택할 바에는 당연히 병인씨를 선택하는 가빈씨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병진씨가 되면 지시로 토가가 4개가 되겠죠 개수 입장에서 6월 금의 왕은 6월이라 하더라도 토가 3개가 되면 개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진술 운으로 하면 진술충 축 운으로 하면 축미충 개수가 언제보다 탁수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병화가 있어서 조우하는 것은 나쁘지 않는데 병화도 솔직히 한 말로 통근차가 미중 정화 하나밖에 없죠 병화도 좀 약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 간목에서 병화를 생존해 주는 구조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목화운으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보겠고요 정사시 마찬가지로 보다 화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운, 무기미시는 저는 꺼리는 바 무토, 기토가 첨가하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무오시가 되었다 그러면 이 무토는 약한 무토예요 왕한 무토, 옴이 합하고 합해서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하물의 과목이 있어서 무토를 억제해 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해서 식중팔구는 매끈 토다해서 개수가 매몰되지 않으면 개수의 생명이 뭐예요? 청증함이 깨졌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탁수가 되죠 그래서 무오시,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경신시 또는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다시 금이 망했죠 화가 하나도 없죠 이거 당연히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신유시를 선택할 바에는 차라리 경신시를 선택하고 차라리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 병진, 정사시 이렇게 뽑기보다는 여자라면 차라리 화가 없다 하더라도 경신시를 선택하고 목화운으로 가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저는 경신시에 추천드릴 수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사시라든가 병진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주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월요일입니다 한 주에 첫 단추를 끼는 날이 바로 오늘이죠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